야 월치브리 반갑습니다. 이기머리입니다. 우와 너 이빨 되게 많다. 제가 오늘 뭘 준비했냐면 바로! 바로 오늘 해볼 장난은? 월치비 2가 나왔더라고요. 전의 버전도 매워서 뒤져서 잠이 꼬여 비틀려 뒤지고 위청소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매운 원칙이죠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싱길동 짬뽕 뒤진다 돈까스. 뭐 째바리가 안 되죠. 제가 먹어봤잖아요 옛날에. 뭔데요?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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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제가 오늘 어렸을 때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려고 해요. 이 친구도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이 새끼가 조금 짠돌이거든요? 먹을 때 안 먹는다고 하고 한 입 빼도 먹고 약간 이런 경향이 있어요. 아직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과자를 먹을 텐데 어쨌든 먹인다는 거잖아. 에에에에에에에 맞아요. 이야 날씨가 아주 뒤지게 좋네요. 뭐 이제 반팔이 몇 타인 날씨? 개 밀치따까리 너 잘 지냈어? 응 와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어색하다. 너 밥 먹었어? 안 먹을거지? 안 먹어? 야 이야 국내 우리집 앞에 백반집 같은 느낌의 고기인데 라면이 진짜 맛있거든요. 진짜 안 먹어도 돼? 안 먹어 안 먹어. 하다닥이 맛 하다닥이 맛 오늘 한 달 만에 왔는데 진짜 맛있거든요. 너가 이 맛을 못 느끼는 게 너무 아쉽다. 음 국물.. 국물 많이 먹자고 국물 많이 먹자고? 국물 많이 먹자고? 국물을 먹자고? 그것을 확 물어보는 것이오. 국물을 지금 먹어볼까? 잘 역시 자 파 부터 한번 먹어볼게 어우 맛있어? 어우 근데 조금 라면은 정성스럽게 숟가락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너무 뜨거워 그거 연기봐 뜨거운 연기 들어가면 알잖아 와 진짜 야 이거 건져야 될게 이거 건져야 될게 아 미안해 아 진짜 아니 닦아지면 더 먹어 아니야 먹을게 아니 그냥 다 먹어 그냥 먹어 죽게 아 진짜 아니 침 건져야 했어 침 건져야 돼 아 진짜 이거 어떻게 옛날이랑 한결같이 권한이 없냐 이 새끼는 진짜 와 야 너는 어렸을 때랑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네 너보다는 나은 것 같아 내가 너 통장에 얼마 있는데 40만 6만 부자새끼 존나 부럽네 저도 보여드릴까요? 저는 지금 X 됐어요 마이너스 240만원 비트코인 절대 하지 마시고 아주 개 쓰레기에요 그냥 지효씨 한번 보여줘요 네 잠시만요 와 멋있다 아 이걸로 뭐하지 오늘 아하하하하하 그러니까 아까 편의점 커피 먹자 했잖아 친구가 화장실에 갔는데 제가 깻잎방에서 과자 먹는 척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거를 뺏어먹게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피시방은 물이 있잖아 정수기 그래서 걸어가면서 먹는 거지 한 두 개 빼먹으려고 할 때 원칙을 먹게 한다면? 와 너무 맛있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빈 길에 저 편의점에서 잠깐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벤트로 하나 제일 맛있는 맛 들어있다고 해야겠다 걸리면 한 입에 잘 들어갈 수 있게 보여요? 여분? 이 악마의 색깔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가자 아 씨발 과자 먹을 손이 없네 엄청 아니 과자 좀 먹고 있어봐 도리투스 좋아해? 응 토스는 다 좋아하지 씨발은 느낌 좋은 거 볼까요? 먹어 아 먹을게 먹을게 짭주름하니 맛있어요 형 응? 왜? 왜요? 왜요? 야 씨 야 씨 왜요? 왜요? 와 야 야 야 응?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너 혹시 검은색깔 먹었어? 야 아 몰라 아 근데 이게 가루들만 섞여있는데도 매워 잇몸 한 부위가 마비가 됐어 지금 이 새끼 검은색깔 먹었네요 먹었네요 이거 레알 주작 없고 진짜 실제 상황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얻어먹기만 하다가 저같은 새끼한테 걸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싫어요 새끼 저 때문에 청주까지 왔는데 개고생하네 사지로 이사가서 못본건데 오랜만에 먹었는데 저부러 청주 온거거든요 하하하하 매워요? 뭐 먹었길래요? 도리토스 맛있는데?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왜그래 갑자기 아 왜 그러는건데? 와 아 아 아 왜이렇게 매워요 원래 매운맛이야 도리토스 짭짤하면서 지랄하고 이거 맵찔이구나 아 매워? 많이 매워요? 왜 말 못해? 입 없어? 말을 해줘야지 뭐 말을 안해 계속 와 진짜 맵기는 냈나보다 근데 저도 원을 먹어봤잖아요 투가 더 맵대요 매운게 느껴지는게 뭐냐면 저 지금 입술 따가워요 어쩌라구요 왜그러시죠? 아니 과자가 과자가 뭐예요? 지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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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입술이 매워요 지금 이게 원래 그렇게 매운맛이라고? 어 원래 매운맛이야 이거 파란색이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? 아니 아니 아까 먹었는데 아니 아까 먹었는데 응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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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입술이 근데 어 입술 미칠 것 같아 지금 아 괜찮으세요? 아 괜찮아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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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먹었다고 하하 하하하하 뭐야 뭘 뭐야 지가 혼자 과자 먹더니 별 생소리를 다하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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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 뭐가 있냐고 과잔데 똑같이 생긴 과잔데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따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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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혼자 쌤 난리 두루스를 까네 그냥 두루스를 까네 그냥 그니까 아까 편의점 커피 먹자 했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남자 새끼가 보리토스 먹고 질질 짝이나 하고 말이야 아 아 지금 잠깐 카페를 왔는데 이 새끼가 지금 천사를 하고 있어 그럼 들어가 볼까? 괜찮니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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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개꿀잼이 다 있죠? 아니야? 지가 왜 배 아픈지 왜 매운지도 아직도 몰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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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